안녕하세요. 손선생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. 금일은 저희 구독자분 요청사항 중에 조금됨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동안 저희 손선생용접교실 채널에서 갈바, 스텐레스, 흑반 등 짤짤이 용접학이라는 이름으로 조금됨 영상을 준비하고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금일은 특별히 조금됨에 특화된 이철배관 제작샵에 근무하는 저희 제자를 초빙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준비하려고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. 조금 더 영상에 집중해주시고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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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